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버 제임티비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. 제가 있는 이곳은 청주시 낭성 추정에 위치한 봄의 전령이 뭘까요? 네 유치해 꽃이라면 가을의 전령은 바로 이 코스모스와 메밀꽃이 있겠죠. 자 그러면 저를 따라 보실까요? 짜잔 여러분 보이시죠? 아 이게 말이 오만평이지. 여기 보면 왜 우리 이효석 우리 옛 작가님의 메밀꽃 필 무렵 강원도 평창 에이 때가 이런데 이제는 바로 청주시 낭성 추정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을의 전령 바로 이 메밀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저 제임티비와 함께 가보실까요? 제임티비와 함께 가보실까요? 제임티비와 함께 가보실까요?